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고 A를 대고 가버린 거예요. 둘 다 머리카락 보인다고 꼭 숙는 이별수가 꼈어요. 12월, 내년 1월, 이쪽 저쪽이 돼야 된다. 구면 아니야? 그쵸? 그때 다무와 맞잖아요. 응. 그때 다녀간 뒤로. 머리카락 보인다고 꼭 숨었지. 그래서 다시. 내가 보기에는 머리카락 보인다고 꼭꼭 숨는 플러스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숨바꼭질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부모 동기 기술까지는 다 꼭꼭 숨는 격이 뭐예요? 사실 저희는 이제 베트남 주소도 알고 그래서 그때 뭐 꼭꼭 숨어서 솔직히 귀에도 닮지도 않았어. 닮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주소도 알겠다. 베트남 가면 얼굴은 보겠지. 가서 이제 내년 동지 지나야 좀 그런 가능성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아 그러면 가서는 그냥 얘기만 잘하자라고 갔는데 갔더니 빗장을 딱 잠궈놓고 열쇠를 잠궈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황하고 신랑도 당황하고 아빠도 너무 황망하니까. 그래서 아차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꼭 숨으러가 이거였나? 근데 다행히도 대화가 안 된 건 아니고 제가 카톡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지나가는 그 동네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워낙에 지역주민 사회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왔다. 이사가 있냐 그랬더니 어 잠깐 기다려라. 그러면서 막 걔네들은 원래 전화기가 안 되고 페이스나 이런 걸로 영상콜을 하거든요. 막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뭐 한국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동생을 보고 아 다 왔어요. 뭐 우리 동생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식의 인연이 있다고 그랬어요. 끈이 있다고 그랬어 그때도 아빠하고 인연이 있어. 정말로 120% 있어. 조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거죠. 지금 이시 살해자가 말 그대로 자식을 갖고 어떤 거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는 건 아닌데 그때도 내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얘기했을 거예요. 엄마 어머니를 끼면 절대가 안 된다. 더 하간하고 더 큰 사사한 일로 좋은 일이 더 감정이 더 큰데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상황에 오실까 봐 피한 거 같은 느낌이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요. 본인 친정 아버님 같은 경우는 잘 통해요. 왜냐면 그 여인이 나쁜 여인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효외 사상이 좀 있는 사람이야. 부모를 좀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거는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 살해자님이 타양을 간 것도 이동수예요. 근데 또 거기서도 또 이동수가 있냐 없냐 이거를 봤을 때 이동수는 잠시다. 머리카락 보인다고 꼭 숙기는 했지만 멀리 안 있다. 그런 거 같아요. 멀리는 안 있다. 분명히. 사춘에 관계된 사람한테 분명히 있다. 거기 현지에서. 현지. 현지에서. 사춘에 관련된 사람하고 분명히 있다. 있는디 제일 중요한 거는. 동생분이 같이 가야 돼요. 요번에는. 다음에 갈 때.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 아빠하고 인연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어. 그래 안 그래. 근데 조건이 있어. 금전 조건이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조건을 건 게 좀 있다. 있었죠 있었어요. 있어. 맞아요 몇 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뭐 이렇게 장사 사업을 한다고. 한국에서 하려는 게 아니고 베트남 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영업 상업을. 계획하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주의자가 돼서. 이번 때 돈이 좀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미리. 미리 전에. 여기 이 시편에 어머니 아버님도 잘못한 걸 백 프로.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가 있냐면 여기 김 씨 여인께서 이 여인이 뭐가 있냐면. 현실주의로 딱 얘기할게요. 자 이 사람을 좀 믿게 하세요. 엄마의 베품이 있어야 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으잖아요. 두둥기면 문이 열린다. 계속.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는 진실의 마음이 좀 나아야 돼. 진실의 마음. 근데 어머니는 아직까지 그년 나쁜 년이야 외국년들 다 그래. 막 아직까지 오기를 불고 다른 걸 버려도 그래 내가 돈이 없더라도 우리 손주 찾아오려면 2년 내가 가만히 안. 이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어머니가. 아니 아들 딸 며느리 내가 법이고 사이도 내 말이 법이고 누구 말대로 누가 꺾어 의심이 당신네들이 병이 된 거야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동동한 거를 왜 몰라 제일 중요한 게 그러네요 김 씨 사례자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부의 이별을 하고 자식의 이별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쉽게 말할게요 내 동생 버렸은가 제녀비 됐든 안 갔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사귀었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은 2부 종사가 없다. 그래요 결혼을 두 번 하는 게 2부 종사에요 2부 종사는 사주가 없다. 겉으로만 보지 말고 속을 깊이 봐라 신령님이 하는 말이야 할머니가 왜 당신도 똑같은 거 누님이 누님이고 이분 때 누가 신우님이잖아 똑같은 거야. 내 타향 타국을 버리고 왔을 때 한 가정을 믿고 한 남자만 믿고 온 거야. 엄마 없으면 잘 살아. 또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본인도 똑같은 한동석이야 전달을 하세요 어머니 때 이해가 가죠 조카라는 이 우리 이 씨 집안의 씨만 찾아오면 된다고 이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있죠 말 그대로 발품 파세요 한 번 가지 말고 음력으로 동지 딸 있지. 동지가 지나가면 동지는 팥죽을 먹는 날이 동지입니다. 이 상봉을 한다 만나는 운이 동지가 지나서 지나야 된다고 분명히 내가 얘기했을 거야 그때. 12월달 그러니까 12월달 말이 깨서 1월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용으로. 그렇죠. 끈이 있을 때는. 옆에 사람들이 잘라놓지 마라. 다른 거 없다. 알겠지 내년 3월까지 그때까지밖에 기회가 없다 아버지 끈은 절대 안 끊어진다. 알겠죠. 아이고 소중한 이제 우리 내 며느리 내 손주 이런 마음으로 돌리고 진실의 마음을 전달하세요. 한 번 갖고 안 돼요. 두 번 세 번만 하면 네 번째는 나는 분명히 된다고 봐. 믿고 알겠죠. 감사합니다. 여러 말씀 했었던 부분들 중에 사실 뭐 설마 그러겠어 라는 부분이 막상 제가 베트남으로 가고 나니까 정말 머리카락 꼭꼭 숨어라 이게 너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선생님 말씀을 조금 빌어서 방법이 다른 방법이 사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근데 또 오늘도 꼭꼭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다시 믿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정말 너무 말씀 너무 감사하게 해주셔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모든 것을 좀 자기 생각보다는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또 사람의 길을 열어서 옳은 판단력 있게 가는 게 오늘의 공수예요.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